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코드번호가 036540이 되겠구요. 금밀한 제시간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04분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SFA 반도체는요. 16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SF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SFA 반도체의 지분을 54%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SFA 반도체가 되겠구요. 여기 종목 분석에서 지분을 보시면은 여기 SFA라고 되어 있구요. 54%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걸 봤을때 이 회사가 또 SFA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이런걸 가지고 있다라는거는 이 SFA 반도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SFA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은 그래도 한동기당 영업이익이 489억이나 나올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 이 회사의 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걸로 봤을때 SFA 반도체 상당히 괜찮은 회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FA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3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84%, 빔 메모리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가격 하락이 급락이 되가지고 SFA 반도체가 타격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듯이 이 SFA 반도체의 실적도 D램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크게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이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 SFA 반도체는 역시 아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 특허권에 관련해서 현재 150건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구요. 웨이퍼 범핑 공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신규 사업으로 범핑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 두개가 있는데 SSP1 공장에서는 이제 서버용 D램 생산 정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SSP2 공장이라는게 있는데요. 여기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립식 기술의 핵심 기술인 범핑 사업 관련 연구 개발 목표를 수립을 했구요.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통한 백엔드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에서는 이 SFA 반도체가 주가에 현재 형성하고 있는 주가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1539억이구요. 영업이익이 83억, 단기순이익이 43억입니다. 영업이익이 83억정도 버는걸로 봤을때 현재의 주가죠. 4960원은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방송을 하면서 5천원 아래에서는 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이 조금만 저하진다라고 했을 때 다시 6천5백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구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첫번째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스다우 산업이 나오게 되구요.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이 되면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하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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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